제 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9일간 열리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됩니다. 제 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. 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14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5건, 서면질문 43건 등 총 58건의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. 이어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3일과 14일 이틀간은 각 위원회별로 활동이 진행됩니다. 한편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